올가을 극장가에는 충무로 대표 여성감독들의 작품이 잇따라 개봉되고 있습니다. 섬세하면서도 날카로운 연출력이 돋보이는 영화들을 잠시 만나보시죠. 조정림 기자입니다. 2005년 황우석 스캔들을 소재로 한 영화 제보자. 충무로 대표 여성감독 임순례 씨의 작품입니다. 배우 박해희 씨는 그녀의 러브콜에 시나리오도 보지 않고 출연을 결심했고 바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극장가 비성수기에도 170만 관객을 돌파하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배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좀 부담 없이 무겁지 않게 보시면서. 또 한 명의 여성감독 부지영. 흥행이 예고되는 카트를 연출했습니다. 대형마트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한 후 이에 맞서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영화라는 게 워낙 트렌드한 매체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들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구혜선 씨도 신작 다우더로 돌아옵니다. 연출과 각본, 주연 배우 등을 동시에 소화한 모습으로 관객을 만납니다. 올가을 섬세한 여성감독들의 힘 있는 작품들이 스크린을 장식합니다. TV조선 조정림입니다. TV조선 조정림입니다.